생딸기 케이크와 함께할 간식 게임은 노래방 반죽키! 근데 저렇게 있는 거 보면 케이크는 의리 게임인가요? 정확합니다, 키. 의리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거는 행님 씨는 먹어요? 행님 씨 먹죠. 왜 자꾸 행님 씨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행님을 못 먹게 하는 거야? 행님을 못 먹게 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 거야. 빨리 맞추면 많이 먹습니다. I gave it to someone's passion.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you're very messy. 키. 신트를 좀 드려도 될까요? 아이유, 홍녀, 홍녀, 크리스마스. 뭐라고? 70%정답. 뭔 말이야? 아이유, 홍녀, 홍녀, 크리스마스, 70%정답. 넉살! 넉살! 아이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85%정답. 신! 신! 아이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85%정답. 태우! I am,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큰일 났다. 춘! 아이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근데 노래하실 거예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그런데 여러분 대형 가수가 왜 다르냐면요. 모르는 노래도 하세요. 이게 바로 대형 가수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대형 가수입니다. 1번. 1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걸 처음 들어보는데. 가능해요? 가사만 띄워주세요. 와, 달리잖아요. 그렇다면 김태우 씨 버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메리 크리스마스. Yeah, girl. You shouldn't know that. Oh, hey! Damn, my heart beats lik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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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C.O.D.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이 세상이 물들을 때면. 하늘에게 감사해, yeah. 눈이 내려올 때면. Christmas, I give in my heart. A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Oh, hey! This is you.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G.O.D. 저 눈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게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I love you. I love you. 저 형 근데. 저 형 근데. 얼마나 가는 게 안 돼? 케이크 너무 작아보여서. 아, 많이 안 가져가시네. 역시 세은이 형이랑 다르다. 세은이 형이랑 달라. 너무 좋아하시네. 많이 드시고. 진짜 맛있게 드셔. 쏙쏙 들어가야 돼. 들려. 주세요. 어, 크리스마스. 다다다다 짜자 한해 한해, 스톱 사랑비, 김태우 어? 아닌가? 실패 태연! 태연! 김태우, 사랑비 정답입니다 김태우, 사랑비 정답입니다 내가 이 말씀한테 이게 사랑비라고? 식사 좀 하게 둬 태우 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탱구 기다립니다 탱구 이쪽으로 오시고 아니, 왜 오빠 본인 노래를 몰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왔어, 쌀꺼? 먼저 들어가, 먼저.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이 든 적 있겠죠. 이 노래 진짜 초명곡이에요.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예스! 모든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 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다시!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다 듣고 싶다. 이거 2절 해야 되는데. 다 듣고 싶다. 그냥 들어오기 전에 사랑비가 내려올 그거 한 번만 해줘요. 제가 갖다 붙일게요. 사랑비가 내려올 프레스는요. 그거 들어야지 보면 뻥 뚫려요. 이거 나중에 편집으로 잘 좀 사랑비가 내려올 탱구의 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는 얼마 안 먹어. 소식자 소식자. 딸기를 다 가져가네. 타임 타임. 추가 안 돼요. 추가 안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마식하네 오늘. 얌생이네 얌생이. 마식한다. 저기. 완전 보소해. 크리미하고 아주. 다음 반주 음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이제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거 뭐더라? 뭐야, 이거. 박자가. 댄스국이에요. 킥. 카라 스탭. 와. 와,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이걸 맞춥니다. 이걸 맞춰요. 어, 어. 렛츠고. 와, 뭐야. 뭐야. 렛츠고. 볼륨 높여, 볼륨 높여. 볼륨 높여. 볼륨 높여. 볼륨. 오. 하. 하. 아 돌아왔습니다. 키가 돌아왔습니다. 와. 와. 키 잘한다. 자, 오드밀러 가져갑니다. 한 해! 한 해, 됐어요. 한 해가 맞춰요. 한 해! 안 되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진 중에서 안 되라는 소리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한 해 씨, 캐릭터 지켜. 그냥 가는 거야, 눈치 없이. 난 먹고 싶어. 그럼, 그럼! 정답! 그럼, 그럼! 본인 페이스로 가! 정답! 박효식! 그렇지! 그냥 가요. 눈에! 곧! 정답입니다. 네? 눈에 곧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정답 아니에요. 아니 anda,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적니다. 눈에 곧이라고 했어요. 정답 아니에요. 곧이라고 했어요, 곧! 그 zwr어 Burgess입니다. 곧이라고 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눈에 들어갑니다. 구독과합니다. 곧이라고 했어요. 나오세요, 정답이에요. 나 태이를 씨 같은 그런 건. 정답은 빠져있잖아요, 곧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곧 정확히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삿 착먹. 자, 사슴 갖고 나오세요. 박혜신 씨가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르덜프 르덜프 초크 걸고 지금 간주점프 간주점프 아 이 새끼러지 아 왜 저래! 근데 케인 씨가 만약에 정식으로 부탁을 한다면 들어주면 저희가 드릴게요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아 안 들려 안 들려 부탁드려도 되겠어 케인 씨가 만약에 성공해 주시면 한 통 드립니다 한 통 드립니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진짜 칠 줄은 안 들어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꺼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걸요 바람이 바람이 다 불러요? 차가워지는 겨울은 가까워 오네요 좋다 좋다 조금씩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계절이 오네요 지금 올해의 첫 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야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거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케이스 축하합니다 케이스에게 생 드링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보았어 크게 한 조각 정도 남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분에게 저 케이크를 다 들어갑니다 음악 플레이 어? 아 알지 어? 동현 동현 나만큼 가져가는데 대시돌의 제목 뭐지? 같은 느낌 뭐 남기고 뭐 있잖아 내가 남기를 남기고 동현 동현 케이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그냥 중간에 뭐 없어요 지단 지단 동현 2개 3개 4개 2개 2개 향기를 남기고 향기를 남기고 출발 이걸 또 테이가 맞추는 것도 참 뭔가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람이 몰랐어 테이 테이 테이가 테이 했습니다 테이가 테이 했어요 아 기를 안 듣는데 테이 사랑은 점 점 점 향기를 남기고 정답입니다 동현이가 한 번 그래도 불러봐야죠 그리고 극대연수에게도 기회를 한 번 드렸잖아요 같이 듀오로 불러요 서서 부르세요? 서서 부르세요? 서서 부르세요? 서서 부르세요? 제가 놀토를 나와서 베토벤 복장으로 이 노래 부를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놀토가 바로 크롱곤 바로 이 무대 가슴 아파서 가슴 아파서 가슴 아파서 가슴 아파서 한간히 무서워도 첫 번째 성공 못했고 두 번째 2차 시도 도전을 외쳐주세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도전 도전 정신 똑바로 차려 오빠 그리고 약간 약간 선생님 지휘를 따라서 아픈 것처럼 아픈 것처럼 자슴 아파서 왜 이러면 안 돼? 아픈 과연 아픈 과연 아픈 과연 아픈 과연 일단은 김동현 자슴 아파서라고 했어요 자슴 아파서 왜 이러면 안 돼? 자슴이 뭐야 자슴이 아파서 태희 씨 가능합니까? 저도 가능할 수 없어 태희 씨 저희방 4, 3, 2, 1 안 보기 안 보기 안 보기 일단은 김동현 음악 플레이 저를 보고 별 믿으세요 독도 노래방 사장이었어요 절 믿으세요 진짜 어렵다 이거 자 동전자들 방사장 자기들한테 맞추겠지 아니 자기들한테 어려워서 원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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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만 믿어 지휘만 편안하게 원래 하던데 진짜 보지 말고 진짜 보지 말고 됐다 4, 3, 2, 3 가슴 아팠어 가슴 아팠어 3, 2, 3가 뭐야 톤일을 써봐도 비행할 수도 아우 멋진 것이다 물러치지도 않는 이별인가 봐 너무 놀라서 자꾸 겁나서 웃음으로 이길래 해도 눈치 빠른 눈물이 들어 먼저 알고 날 흘러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봐 널 줬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눈 넘친 행복을 또 시기했나봐 널 보내야만 하나봐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다 무신됐든 이 추억이 열 오르는 비틀대잖아 네 품에 살았던 날들과 꿈꾸었던 사랑이 다 부서져 또 흩어져 향기로 I can live without your love 박수 부탁드립니다 끌어내봐 끌어내 김태현씨의 I can live without your love 박진의 파티요 역시 우리의 베토벤 어휴 xd